아, 정말... 정말 내용적이에요. 뭔가 단항적이면서도 섹시한 우리 희철씨의 눈빛이었습니다. 형식씨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왜 찍으셨어요? 왜 희철씨를 찍으셨어요? 정말 말 한마디 안해도 눈빛으로도 사람을 홀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형이거든요. 그리고 또 이번에 저의 컨셉이 유령 컨셉인데 그 컨셉에 가장 적절한 멤버이잖아. 피부색도 가장 창백하시고 저도 사실 하얘쏘는데 땡병에 훈련을 많이 먹었다고 어우, 저처럼 못해요! 저 벌레 까냈어요! 원래 까냈어요! 저는 하얘쏘 적이 없어요. 정글 탓이죠, 정글 탓이 좀 있죠, 이거는? 네, 그렇죠. 알겠습니다.